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우주선입니다. 오늘은 손톱을 먹은 들쥐와 좁쌀 세알에 소가된 스님이라는 옛 이야기 두 편을 들려 드릴게요. 손톱을 먹은 들쥐 옛날에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10년을 작정하고 절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김도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도령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김도령이 손톱을 깎아 마루 밑에 버려두었는데 작은 쥐 한 마리가 그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려둔 손톱을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김도령은 참 이상한 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 있은 지도 언 몇 년이 흘러서 집이 너무나도 그리워진 김도령은 서둘러 집에 다녀오기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김도령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너흑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넌 누구냐? 허름한 옷차림을 보니 뭐 빌어먹는 거지 같기도 하고 가짜 김도령의 말에 기가 막힌 진짜 김도령이 말했어요. 아니 그러는 넌 누구냐? 난 이 집 아들이다.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 돌아왔는데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진짜 아들을 몰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 넌 누군데 내 아들 행세를 하느냐? 우리 아들은 진즉 집에 돌아와서 글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김도령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어요. 김도령이 여차저차 그동안의 일을 말해주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절에서 공부할 때 이상한 일은 없었는가? 김도령은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지만 갑자기 자기가 버린 손톱을 물고 쪼르르 사라지던 쥐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스님에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뭔가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도령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다오. 그곳에 십년째 살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데리고 가서 그 가짜에게 던져보시오. 김도령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 조그만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살고 있는 십년 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스님이 일러준 대로 그 고양이를 가짜에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가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자신 만만하던 그 가짜는 온데간데 없고 겁을 잔뜩 먹은 쥐 한 마리가 부리나케 도망을 가더랍니다. 좁쌀 세알에 소가 된 스님 옛날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수 전이라 마을 사람들도 곡식이 넉넉하지 않아 시주를 받는 것이 어려웠어요. 스님은 어느 산 기슭을 지나다 나무 그늘에 잠시 쉬고 있는데 길 옆 밭에 누우렇게 익은 조가 보였습니다. 스님의 살그머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 이삭 하나를 손으로 살짝 들추었는데 노란 좁쌀 세알이 스님의 손바닥에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스님은 비록 좁쌀 세알이지만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스님이 서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크게 소리쳤지만 입에 나오는 소리는 영락없는 소 울음소리일 뿐이었어요. 그때 밭주인이 지나다가 울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콧두래도 없고 콧비도 없는 것이 주인 없는 소라고 생각한 밭주인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농부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소가 된 스님은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나르면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양간에 누워 여물을 씹으며 소가 된 스님은 좁쌀 세 알을 먹은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부의 집에 온 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이제 제법 수레도 잘 끌고 쟁기도 잘 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농부가 늦잠을 자는지 여물을 줄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배가 몹시 고파 여물을 달라고 큰 소리로 농부를 불렀어요. 밥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소가 된 스님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사람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소의 울음소리로만 들렸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 소리에 농부는 아침 일찍부터 누가 바보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고 대문 밖에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3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진 농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보시오 주인장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사람은 없는데 사람 말소리가 나서 농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소입니다. 소가 사람의 말을 하다니? 이럴 수가! 농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소가 된 스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농부에게 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좁쌀 세 알 값으로 3년이나 일했으니 좁쌀 한 알이 1년 머슴살이 세 경이었나 봅니다. 스님, 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농부의 말에 소가 된 스님은 3년 동안이나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되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듯합니다. 그때까지만 이 댁에 묻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지난 어느 날 밤 소가 된 스님은 외양간에 누워 여물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웬 낯선 산에 두 명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산에는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집 소까지 합하면 이 마을의 소는 모두 12마리네. 마을에 있는 벼섬을 합하면 모두 500섬은 될 듯한데 소하고 벼섬까지 모두 가져가려면 500명은 필요하겠구만. 두목에게 보고하고 내일 모레 밤에 오세. 이 두 산에는 마을의 재물을 정탐하러 온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 도둑이 떠나자 얼른 농부에게 찾아갔어요. 주인장 큰일 났습니다. 모레 밤에 500명이나 되는 도둑대가 이 말을 들이닥치게 생겼습니다. 소가 된 스님의 갑작스런 말에 농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소가 된 스님은 잠시 생각을 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집집마다 떡과 술 고기를 장만하라고 하세요. 모레 밤이 되면 이것들을 마을 입구에 내다 놓고 잠시 마을을 떠나 있으시면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인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마치고 모두 뒷산으로 피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동구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도둑대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잘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도둑은 부하 몇 명을 염탐꾼으로 마을로 보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이 텅 비었다고 보고를 받은 두목은 오백 명의 부하들과 신나게 먹고 마셨어요. 그때 소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걸어왔습니다. 바로 소가 된 스님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갑자기 벼락같은 소리가 들리자 진탕 먹고 마시던 도둑들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고 소 한 마리만 앞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 두리번거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소가 되었지만 원래는 부처님을 모시던 불죄자였다. 소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도둑들은 더욱 놀라 어리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조가 심어진 밭을 지나다가 좁쌀 새 알을 주워먹은 죄로 조밭 주인 집에서 3년 동안이나 소가 되어서 일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일도 안 하고 남이 빗땀 흘려놓은 곡식과 재산을 훔친다면 무엇이 되어 그 죄를 다 갚겠느냐 부처님의 벌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 말을 듣고 두목과 부하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김도룡이 아무데나 버린 손톱을 먹은 쥐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또 남의 밭에 떨어진 좁쌀 새 알을 먹은 스님은 서로 변신을 했네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이렇게 변신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손톱이나 발톱 이런 거는 세균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위생에 신경 쓰라는 뜻으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좁쌀 새 알에 소가 된 스님 이야기는 사실 과장법처럼 좀 들리지만요.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취했을 때 받게 되는 인과법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새겨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요즘 세상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